믹스 커피를 절대 먹어야 하는 이유 달달하고 구수한 맛의 매력 때문에 믹스 커피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믹스 커피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과연 믹스 커피가 몸에 정말 안 좋을까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흔히 믹스 커피가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프림입니다. 프림은 포화지방산 네 프림은 포화지방산 맞습니다. 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나쁘고 불 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좋다라는 인식 때문에 자꾸 믹스 커피가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믹스 커피 안에 들어있는 프림은 포화지방산으로 자자유입니다. 소위 식물성 크림지라고 이야기하죠. 야자 열매를 까보면 안에 하얗게 들어있는 물질 그게 아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내주어 우유 대신에 그것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은 단세지방산으로 기존 포화지방산에 비해 분자 길이가 짧고 몸에 흡수도 잘 되고 몸에 구석구석 잘 돌아다니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포화지방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게다가 포화지방산인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화지방산을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은 믹스커피 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화지방산과는 전혀 다른 성분이라는 거죠. 오히려 야자유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상처치요. 염증 수치 완화, 다이어트 등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는 설탕이 들어있어 혈당을 높인다. 두번째로 잘못 알려진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설탕인데요. 믹스커피는 단순당인 설탕이 들어있어 혈당을 높인다라고 알고 있는데 믹스커피 안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실제로는 5-6g 정도로 밥 한 두 숟갈 정도의 양박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믹스커피는 칼로리가 높다 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칼로리는 50kcal 밖에 나가지 않아요. 부유 한 잔은 200kcal인데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구요. 믹스커피는 50kcal 밖에 안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살찐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우유에는 당도 20g으로 믹스커피에 비해 4배나 더 많이 들어있음. 또한 믹스커피를 끊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믹스커피의 당을 끊으면서 다른 당들도 의도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믹스커피만 끊어서 살이 빠진 건 아니라는 거요. 믹스커피 한 잔 정도로는 살찌는 데 거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몇 잔 정도 믹스커피를 마시는 게 적당한가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1d잔 정도는 누구나 마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양이고 충분히 즐기셔도 됩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졸릴 때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은 그 안에 들어있는 소량의 당과 카페인으로 인해 인체에서 흘러나오는 천년마약인 도파민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식사 후에 따뜻하고 달달하게 즐기는 믹스커피 한 잔은 소화를 돕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동안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살이 찔 것 같아 항상 마시면서 왠지 모를 찜찜함이 있으셨나요? 이젠 하루 1기잔 정도 충분히 즐기시면서 행복한 커피 생활 행복 라이프를 즐겨 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Lee Young Kwan